세계에 하나의 꽃 모두 모두 특별한 Only One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의 일본의 국민그룹 스마베 멤버들의 근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마베 해산하고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마베는 1988년 6명의 멤버로 결성된 이후 1991년 CD 데뷔, 2016년 12월 해산할 때까지 약 28년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슈퍼 아이돌이자 국민그룹이었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마베 멤버 5명이 그룹 해산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니스 사무소 소속이었던 5명의 멤버들 중 기무라 타쿠야를 제외하고 전부 자니스 사무소를 퇴소했습니다 2017년 9월 9일 이나가키고로 쿠사나기 쯔요시 카토리 신고 2020년 3월 31일 나카이 마사이로가 자니스를 떠났습니다 그럼 한 분씩 살펴보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나의 순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스마베을 사랑했던 남자 나카이 마사이로 스마스마 마지막 회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지요 스마베 해산 이후에도 자니스에 남기로 했던 리더 나카이 마사이로는 결국 2020년 3월 자니스 사무소에서 독립합니다 현재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카이 마사이로는 버라이어티 진행자로 크게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TBS의 올림픽 메인캐스터를 맡아서 했을 정도인데요 현재 라디오를 포함해 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크게 일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3명의 멤버들이 독립 후 자니스의 방해로 TV 출연을 할 수 없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지요 나카이 마사이로가 한 프로그램에서 스마베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마베 고향이라고 칭했던 나카이는 연기력도 정말 뛰어난 배우인데요 2015년 이후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팬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봅니다 해산 이후 발표된 2017년 니키의 탤런트 파워 랭킹 남자 배우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과 인기도 많은 나카이 마사이로의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입니다 유일하게 현재까지 자니스에 남아있는 멤버입니다 2016년 1월경 처음으로 스마베 해산소송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4대1로 멤버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알려졌는데요 1에 해당하는 멤버가 바로 기무라 타쿠야였습니다 유일하게 자니스의 남기로 결정하면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등 기무라 타쿠야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마베는 해산소동 이후 갈등을 봉합하고 어떻게든 5인 체제를 유지시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2016년 12월 31일 해산하게 됩니다 아니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죠 기무라 타쿠야는 해산 이후 주로 배우로 활동해 왔습니다 6편의 드라마와 3편의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이미 레전드인 기무라 타쿠야는 해산 이후에 임한 작품들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영화들도 흥행에 성공했고 무한의 주인으로 제27회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도 잘하는 기무라 군은 해산 후 약 4년 만에 솔로 앨범을 내면서 음악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는 버라이어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메스커레이드 호텔 2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생활정의 부분도 부각되었지요 만 28살에 가수 쿠도 시즈카와 결혼한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꽁꽁 숨겨뒀던 첫째 코코미와 둘째 코우키가 인플루언서와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딸이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은 것도 화제였습니다 스마비 해산되어 더 이상 아이돌이 아닌 기무라였기에 딸들이 공개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들 가족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기무라 타쿠야는 늘 그렇듯 자신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니스에서 동시에 독립한 세 사람의 각각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들 세 사람이 독립 후 어떻게 이를 전개해왔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7년 9월 9일 자니스 사무소로 퇴송한 세 사람은 9월 22일 공식 팬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동시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도 개설해 활동하면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니스 독립 후 기존에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세 사람은 옴니버스 영화에서 공동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들 세 사람 각자의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니스를 퇴송한 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준 방송국은 NHK였습니다 확실히 NHK는 미념 방송국들에 비해 자니스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이나가킥 오로가 특히 NHK와 여러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출연한 토다 에리카 주연의 아침 드라마 스칼렛은 스마 폐산 후 출연한 첫 번째 지상파 연속 드라마였습니다 또한 주연 영화도 찍었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신작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에나가킥 오로는 스마 멤버들 중 가장 빠르게 연속 드라마 주연을 맡았고 주목받았습니다 멤버들 사이에서 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팀을 지켜왔던 멤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요의 초난강으로 유명한 쿠사나기 치오시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 연기파 배우입니다 초난강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쿠사나기 치오시를 바라보시면 치오시분의 진짜 모습을 많이 놓치시는 겁니다 얼마 전 너무나 기쁜 소식을 안겨줬지요 트랜스젠더 역할에 도전한 주연작품 미드나잇 소환으로 제44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나무주연상과 제63회 블루리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겁니다 지난 3월 19일에 열린 일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이름이 호명된 치오시군은 감격스러움과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고장과 고로상을 언급했던 수상 소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신고장과 고로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아카데미상은 우리나라 배우 심은경이 작년에 같은 장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권위있는 시상식입니다 치오시군은 스마폐산 후 유일하게 결혼 소식을 들려준 멤버이기도 합니다 부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4년 넘게 교제했고 보아를 닮은 30대 후반의 미녀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멤버들 모두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공과 사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쿠사나기 치오시는 현재 대화드라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연기력을 가진 치오시군이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과 관객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봅니다 작년에 발표된 일본 탤런트 CM 기용사수 랭킹에서 7위를 차지한 카토리 신고는 스마폐으로 활동한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스마폐산 이후 TV 활동은 막혔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능을 뽐내왔습니다 미술적 재능이 훌륭한 그는 2018년 3월 홍콩 아트 퍼포먼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카토리 신고는 2020년 1월 첫 솔로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올 1분기 일드에서 주연을 맡아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스마폐 해산 독립 후 5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1월 시청률 7.3%는 동시간대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카토리 신고는 모든 배우들의 꿈인 대화드라마 주연을 2004년에 이룰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 드라마도 잘 됐으니 앞으로도 예전처럼 많은 작품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버라이어티에서 보여줬던 진행 능력도 매우 탁월했기에 전처럼 많은 쇼프로에서도 자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폐 다섯 멤버들의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룹 해산 후 함께 떠난 세 사람은 늘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멤버들과는 접점이 없습니다 나카이 마사이로가 독립하기 전에 똑같이 자니스에 있었던 나카이군과 김우라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딱 한번 나카이 마사이로가 카토리 신고가 사회를 보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매우 기쁨과 행복을 준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정했던 다섯 멤버들이 모두 모여서 웃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후산하기 치우시 외에는 결혼 소식을 들려준 멤버는 없었는데 다들 좋은 소식도 들려주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 또 만나요